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라. 여왁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수건 속임수로 나를 애워 쌓고 유단은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가지 않는 자녀는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속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아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은 특별히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그분께서 그들을 직접 애지중지 기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해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아서 젖을 물려서 키우신 그분의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포대기로 아이를 들쳐 업고 다니듯이 그렇게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소리치셔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소리침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뜯어 말려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에 안아서 기르시고 등에 들쳐 업고 다니시면서 젖을 물리면서 키우신 그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괴로운 마음이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분의 아들로 삼은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네가 원수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자녀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라 여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선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되찾아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되찾아 오시겠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 특별한 사랑을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랑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굉장하고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마땅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부모가 하지 않았을 때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특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해야 할 책임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돌봐야만 하는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무조건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망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기를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숙여서 손을 잡아주고 혹시라도 아이가 넘어지면 뛰어가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걸음마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수천번을 넘어져도 딱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 우리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괜찮아 일어나 내가 손잡아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보다 더 기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아들, 내 자녀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지금도 쏟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에도 힘이 들고 지칠 때에도 병들어 아프고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으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또 이겨지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선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 이곳 저곳으로 옮겨 살면서 그 나라의 임금을 임금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아수르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에서는 다시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집에 머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자신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아수르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면서 사는 처지가 되겠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그러면 애국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머물게 될 우리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처소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 우리도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이 삶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방 한 칸 늘리고 화장실 하나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늘 그것의 혈안이 되어 당장 눈앞의 이익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임을 압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향인 저 아버지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두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악을 행하다가 함께 멸망을 당한 나라로 신명기 29장 23절에 기록된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모두가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들과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그런 도시로 그런 나라로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고쳐서 모든 이들이 그들을 알도록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절대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일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는데 숙소가 좀 불편하고 먹는 것이 좀 부실하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집이 따로 있는데요.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숙소도 먹을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여행에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이라는 여행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여행으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즐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울 때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지나가는 여행길일 뿐이오 우리가 나아가게 될 본향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정말 이 여행길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여행에서 좋은 것 누리며 살까 아버지 우리가 그거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그 나라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날 그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에 잘 준비된 아버지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여행에만 목매달고 사다가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땅에 돌아갔을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도착한 그날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바라보고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여행자가 된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만 목매고 살고 있는지 내가 본향을 정말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국가스를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4절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붙잡고 일으키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죄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괴로움과 아픔으로부터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이제는 나를 향하여 무조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걸음만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손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게 하시고